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세계 일주를 끝내고 이탈리아로 돌아온 로사 카루소라고 합니다. 저의 여행 마지막을 장식한 장소는 바로 한국이었는데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한국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제가 여행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제가 살고 싶은 곳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미국인 어머니와 이탈리아인 아버지 밑에서 자란 저는 두 언어를 모두 유창하게 소화할 수 있어 양국에서 번역가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곳 다 저의 마음의 안식처가 되지는 못했는데요. 저는 어린 시절 이탈리아 피렌치에서 자랐습니다. 이탈리아는 유럽에서 인종차별이 가장 심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그 수준이 어느 정도냐면 남미를 가도 상대적으로 차별이 심한 나라는 이탈리아계 이민자들이 적고 아르헨티나 칠레, 우루가이 같이 이탈리아계 이민자들이 많은 나라들은 덩달아 다른 인종에 대한 평등 의식이 떨어졌습니다. 발로텔리나 루카쿠 같은 축구 선수들이 이탈리아인들에게 흑인이라고 조롱당한 사건들은 유명하며 최근에도 한 이탈리아 여대생들이 중국계 미국인을 조롱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밥 먹듯이 일어나는 이탈리아다 보니 흑인 혼혈이었던 저 또한 어릴 때부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자랐습니다. 아이들은 초콜릿이나 커피 같은 까만 음식들이나 음료를 보면 괜히 저를 쳐다보면서 실실 웃었고 어느 날은 학교에서 흑인 노예가 된 남자의 이야기를 다룬 기구한 인생을 다룬 작품을 보여줬는데 아이들은 저를 쳐다보면서 너희 할아버지도 저러고 살았니? 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환경을 더는 버틸 수 없었던 저는 이탈리아를 떠나 어머니의 고향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미국은 이민자의 나라고 다문화 사회니 적어도 이탈리아보다는 낫지 않겠냐는 생각이었죠. 하지만 미국도 이탈리아보다 조금 나을 뿐 크게 다르진 않았습니다. 미국은 인권을 중시하며 인종차별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무척 큰데요. 그런데 이를 역으로 생각하면 그런 목소리가 크다는 것은 실제로 아직 다른 인종들에 대한 차별이 암암리에 퍼져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인들은 평소에는 평화주의자며 어떤 이든지 선입견 없이 받아들인다는 모습을 보였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여지없이 고정관념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똑같은 행동을 해도 흑인을 더 의심했습니다. 하루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쇼핑몰에서 도난 사건이 있었는데 우연히 사건 장소에 제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저를 의심 어린 눈초리로 바라보았죠. 저는 억울한 심정을 이야기했지만 그들은 거짓말하지 말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벌벌 떨면서 울고 있던 저를 계속 겁박했던 경찰들은 cctv를 확인한 후에야 저를 풀어주었습니다. 정작 범인은 그들이 의심 없이 내보낸 백인 10대 여자 무리였습니다. 털털한 성격의 저렴한 옷도 아무렇지 않게 입고 다니던 저는 미국에 오고 나서 옷차림이나 화장에 신경쓰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흑인들은 가난하다는 편견이나 범죄자가 되기 쉽다는 고정관념이 있었기에 잘 차려입어야 사람들이 좀 더 나은 대접을 해주니까요. 물론 그 대접에는 흑인 중 예외적으로 가난하지 않은 가정에서 태어나 잘 교육받고 외모 관리도 잘하는 여성이라는 또 다른 선입견이 숨겨 있었지만 말입니다. 또한 저 같은 흑인 여자의 경우에는 가난해서 정크푸드를 많이 먹기 때문에 뚱뚱하다는 이미지도 있었죠. 그래서 흑인이지만 가난하지 않은 흑인이지만 학벌이 좋은 흑인이지만 날씬하고 잘 관리하는 흑인이지만 멍청하지 않고 똑똑해 보이는 등등. 편견과는 다른 모습의 여성으로 보이도록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렇게 강박관념을 가지니 제 인생이 너무 피곤하다고 느꼈습니다. 또한 미국은 어디에 사냐에 따라서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LA나 뉴욕과 같은 지역은 상대적으로 덜한 편이지만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지역은 저 같은 흑인을 몹시 배척했습니다. 특히나 시골지역으로 갈수록 더 그랬습니다. 저는 미국도 이탈리아보다 조금 나은 수준일 뿐 살만한 곳은 아니구나 싶어 세계를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예전부터 세계 일주를 하고 싶다는 꿈이 있기도 했지만 가장 큰 기대는 이 세상 어딘가에 내가 자유롭게 살만한 곳이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직업이 번역가였던 만큼 장소의 제약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여행을 다니면서 한 나라당 짧으면 며칠 길면 한두 달까지도 머물렀죠. 아무래도 여행만 다니는 게 아니라 일도 해야 하다 보니 온전히 여행에만 신경 쓰기는 어려웠으니 남들처럼 1년도 안 되어 세계 일주를 끝내기는 어려웠습니다. 번역일을 하면서도 틈틈이 인터넷 블로그에 여행 다니는 일상을 기록했고 그 글들이 꽤 인기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인터넷 매거진에 제 블로그가 소개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출판사나 잡지에서 글을 기구해 주지 않겠냐는 요청이 오고 했습니다. 그 뒤로 여행을 다니면서 글을 기구하기 시작했고 여행작가라는 타이틀이 붙게 되었습니다. 여행을 다니면서 재밌는 일도 많았고 또 다른 직업도 얻게 되었으며 친구도 많이 사귀었습니다. 하지만 그 수 많은 곳들 중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든 곳은 별로 없었어요. 오히려 어딜 가든 사람 사는 데는 다 비슷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죠. 다른 국가들도 암암리에 흑인에 대한 차별이 암묵적으로 존재했으며 심지어 이집트나 남아공 같은 흑인 비율이 높은 아프리카 국가도 상류층이나 아랍계나 백인들이었죠. 저는 여행을 끝낸 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고민에 빠졌고 그러던 중 마지막 여행지인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한국에 크게 기대를 걸지 않았습니다. 중국이나 한국, 대만 같은 동아시아 국가들은 대체로 다른 나라들에 비해 인종의 구성이 다양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중국의 경우 소수민족이 있다고는 하지만 중국이 다른 민족을 핍박하거나 배려 없이 군다는 건 너무 잘 알려진 사실이죠. 저만 해도 중국에서 너무 까매서 신기하다라는 무례한 말을 들은 전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국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막상 도착한 한국은 제 예상과 달랐습니다. 그들은 이탈리아인들처럼 대놓고 저를 멸시하지 않았으며 미국인들처럼 선민의식을 갖고 평등한 척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평범한 한 사람으로 대해줬을 뿐이었죠. 택시를 타거나 호텔을 예약할 때 심지어 지나가다 부딪혔을 때도 다른 한국인들과 취급이 별다를 것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제가 실수로 누군가와 부딪혔다고 하면 제가 적대적인 의사가 있는 줄 알고 피하거나 노려보곤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자기가 먼저 죄송하다고 외치고 급한 걸음으로 사라지거나 아니면 제가 쏘리라고 사과하면 괜찮다는 듯이 웃고 사라졌습니다. 외국인 관광 택시를 타도 중국인이나 일본인들처럼 무례하게 제 피부색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국에 이런 좋은 곳이 있으니 가보라고 친절하게 알려주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친절한 태도는 호텔을 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번역일과 여행작가 일을 동시에 하고 있다 보니 수입이 비교적 넉넉했던 저는 가끔 좋은 호텔에 머무르곤 했는데요. 그럴 때마다 호텔 직원들은 저를 좀 수상한 눈빛으로 복원했습니다. 흑인인 데다가 옷도 낡아 보이는데 어떻게 이런 호텔에 머무르냐는 표정이었죠. 옷이 낡은 건 어쩔 수 없는 게 여행을 다니다 보니 짐을 많이 들고 다닐 수 없어 입던 것들만 계속 돌라입었습니다. 그렇다고 온종일 돌아다니는데 비싼 브랜드의 옷을 입기도 뭐했고요. 그렇다 보니 사람들은 저를 오해했고 혹시나 신용카드를 훔친 거 아니냐 의심을 하면서 신분증과 신용카드에 있는 이름을 대조해보곤 하는 일들이 발생하곤 했죠. 하지만 한국인들은 그 사람이 어떤 피부색을 하고 있든 어떤 복장을 하고 있든 태도가 똑같았기에 그런 일들은 전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원한 건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과도하게 의식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멸시하지도 않고 딱 남들처럼 대해주는 것. 이런 평범한 삶을 원한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좋은 인상을 받은 저는 원래 계획보다 한국에 더 오래 머물게 되었습니다. 역사의 도시 경주 한옥마을로 유명한 전주 등 다른 지역도 돌아다녔으며 마침내 전라남도까지 내려가게 되었죠. 녹차밭을 가기 위해 보성에 가게 되었는데 그곳은 제가 다녀본 지역 중 가장 시골이었습니다. 목적지에 가기 위해 버스를 탄 저는 평소와 달리 사람들의 눈빛이 영 심상치 않은 것을 느꼈습니다. 특히 노인분들의 눈빛이 좋지 않았죠. 저는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역시 한국도 보수적인 시골 지역에 오니 저와 같은 흑인을 안 좋게 보는 건가 싶었어요. 저는 따가운 눈총을 받으면서 버스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여전히 버스 안에 있는 노인분들이 저를 쳐다보고 계셨죠. 마음이 몹시 불편했던 저는 빨리 내리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한 노인이 저를 툭툭 건드렸습니다. 저는 노인의 엄격한 눈빛을 보고 화들짝 놀랐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확 제 팔을 잡았는데요. 순간 나한테 해코질을 하려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리고는 역시 한국도 별 수 없나 이렇게 내 환상이 깨지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몇 초 뒤 저는 그녀의 의도가 제 예상과는 전혀 달랐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국인 할머니는 제 손을 잡은 상태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다른 손으로 좌석을 툭툭 치며 앉으라는 제스처를 보냈죠. 그제야 저는 이 노인이 저를 앉히기 위해 그런 것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괜찮다면서 어르신 앉으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노인은 한국어로 몰아모라 하면서 저를 기어이 앉혔습니다. 그러자 주변에서 저를 유심히 보고 있던 사람들 또한 갑자기 미소를 짓기 시작했는데요. 순간 머릿속에서 번쩍하며 스쳐 지나간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나를 적대하기 위해서 쳐다본 게 아니었어. 계속 버스에 서 있길래 신경 쓰여서 쳐다본 거야. 그들의 행동이 외국인에 대한 배려심이었다고 생각한 저는 버스 안 어르신들에게 무척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뒤 버스에 내리고 나서도 과한 친절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지나쳐가는 길마다 비켜주거나 심지어 녹차밭에서 숙소로 가기 위해 버스를 다시 탔을 때도 자리를 양보해 주었습니다. 원래 한국인들은 친절하지만 보성의 한국인들은 참 유별나게 친절하단 생각이 들었죠. 마침내 숙소로 들어온 저는 펜션 주인 아주머니에 환대를 받았습니다. 영어가 유창한 여성이었기 때문에 말도 잘 통했습니다. 그렇게 즐겁게 대화를 잠시 나누던 저는 순간 귀를 의심하게 만드는 말을 들어버렸습니다. 아유 임산부가 여기까지 혼자 오느라 너무 고생이 많았어요. 임산부가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이 많았다니 이게 대체 무슨 말이지 싶었습니다. 제가 황당한 얼굴로 임산부 아닌데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주머니는 아니에요 라고 말을 흐리더니 제 배와 얼굴을 번갈아 봤습니다. 저는 제 배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왜 그녀가 그런 착각을 하게 됐는지 알게 됐죠. 긴 치마를 허리까지 올려 입고 그 위에 펑퍼짐한 티를 바깥쪽으로 빼입은 저는 치마 안에 벨트백을 넣어놓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치안이 안전한 곳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시골 지역에 내려가면 걱정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 안전하다는 스위스에서도 시골 동네에 놀러갔다가 소매치기에 당한 적 있던 저는 벨트백에 소지품과 지갑을 넣은 뒤 그 위에 치마를 입어서 철저하게 방어했습니다. 여기에 긴 티셔츠로 치마를 덮어버렸으니 저를 임신한 줄 알았던 겁니다. 그리고 저에게 무척 조심스럽던 한국인들의 태도와 왜 자리를 양보해줬는지까지 모든 상황이 이해되었습니다. 진실을 알게 된 저는 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인종에 상관없이 약자가 있으면 도와주려는 한국인들의 인성에 감탄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이 있은 이후로 한국이 아주 마음에 들었던 저는 한국 살이를 결정하게 되었고 현재는 고국에 돌아가 비자를 준비 중입니다. 앞으로의 한국 생활 몹시 기대되네요. 차별받던 흑인 여성이 한국에 와서 마음을 열게 된 사연 어떻게 보셨나요? 저희 클립뉴스는 언제나 재밌고 감동적인 사연을 기다리고 있으니 제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